FC 국대 패밀리대 FC 원더우먼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차! 어! 남이해! 아! 남이해! 남이해 올라갑니다 아! 남이해! 아! 남이해! 아! 나도 저거 가리까줘 어! 김민지! 알았습니다 김민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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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오! 김민지! 우와! 할 수 있어! 야! 원더우먼 한 골 넣자! 김다영! 김다영 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빼주고 김이정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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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더우먼 선수들은 지금 가차없어요 와! 오! 뭐죠? 벌써 뭐야?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! 볼 때녀 최초로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와!